작가께서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제가 광주에 있는 초대 부고 20일회를 졸업했는데 우리 이행균 작가께서 33회로 저의 후배가 듭니다.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여러분 우리 이행균 작가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겠습니까?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무더운 여름날 건강에 유념하시고요. 오늘 이 행사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심찬박수로서 행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몇 분 안 남았습니다. 4.16 연대 안순호 상임 대표님 오셨습니까? 연말으로 오시죠. 예, 4.16 연대 상임 대표 안순호 이기...